그리고 지금 52도 웨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핀이 또 이렇게 경사 쪽 능선에 꽂혀있어서 저 능선을 넘어가게 되면 퍼팅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약간 춘탁한 소리 오우 와 샤디그린이 나왔습니다 더맥즈 사상 최초입니다 이강수 선수 더매치에서 샤디그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100m 이내 샷에 지난 시즌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더매치에서 샤디그린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니 정말 실력자 이강수 같습니다 초강수 이강수 이강수 샤디그린이 그가 그는 뭐